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금 DNA 네트워크 대표 김용국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보금 목회 아카데미의 새로운 강좌 열었는데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과 또 격려의 마음을 함께 보냅니다 오늘은 목회와 인문학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몇 분들 얼굴들 보이시는데요 우리 하나보금 목회 아카데미의 단골 손님들도 몇 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굉장히 열풍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큰 열풍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인문학을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문학이었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랑 다른 이유는 교리가 우리가 믿는 바를 요약해 놓은 거라면 물론 그것도 신학의 결과이긴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아주 요약해서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 교리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 속에서 우리 언어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학이어서 우리 내부에 있는 공동체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믿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신학이어서 사실 신학은 언제든지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임을 전제하진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서 답을 얻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굉장히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그런 인문학적인 토양이 사실 신학이 되어지는 토양과 맞닿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신학도 인문학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목회를 하는 사람들 또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이 사실은 아니고 이건 뭐 그냥 사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공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특별히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성경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날 뭘 의미하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회에 더 크게는 우리 문명에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 우리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면 또 설교자가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대상이 살고 있는 세상,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성경만 계속 가르친다면 그거는 목회자가 사실 전른발의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는 인문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공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한화복 DNA 네트워크에서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목회 아카데미의 아주 중요한 필수 강좌로 채택하고 이 내용을 오늘 처음으로 다루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문학을 어떻게 소개할 건가가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문사철이라고 하는 걸로 문학, 사회, 철학, 문사철 이렇게 요약하기도 하고 예술을 덧붙이기도 하고 또는 이걸 조금 더 덧붙이면 사회과학하고도 연결시켜서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폭넓은 부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8주지만 개론밖에 될 수 없는 이 얘기를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게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가장 우리들에게 잘 다룰 수 있는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선성찬 목사님입니다 이 선성찬 목사님은 사실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인문학을 전공하거나 인문학을 가지고 강연을 하고 주로 인문학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그런 분들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들이 우리 강좌에 와서 도움을 주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됐어요 각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마들이 너무 다르시고 또 약간 신학적인 전제도 달라서 또 약간은 너무 좀 어려운 언어들을 많이 쓰셔서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이 없는 분들이 들으면서 인문학을 별로 공부하기 싫어지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선 목사님은 본인이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계속 이런 영역에 대한 질문을 하고 독서를 하면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점점 심화시키고 전반적으로 이걸 공부해서 혼자만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즘 베스터슬레가 되는 세간의 유명한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 이 책을 쓰셨어요 사실 우리 선 목사님은 제가 잠깐 들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선 목사님은 총신대 나오시고 또 백석대에서 조식신학도 공부하셨는데요 군중도 좀 거치셨고 지금은 서울의 이음숲 교회 단임 목사 교회를 개최하신 지 얼마 안 됐고요 교회를 잘 하고 계시고 또 책을 몇 권 쓰셨어요 그동안 일상의 유혹 묻다 믿다 하다 그리고 이 책까지 쓰셔서 최근에는 굉장히 이 책이 굉장히 여러 분들한테 반영을 일으키기도 해서 그런데 이 선 목사님의 특징이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을 공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들을 강론에 들어가서 깊이 얘기하려면 거기 다 대가들이 있겠죠 그런데 선 목사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 전체를 섭렵하고 그 전체를 우리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수준으로 잘 정리를 하셨어요 사실 이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은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 난 다음에 느낀 느낌은 사실 모두를 위한 거긴 한데 이 정도의 교양이 없는 게 한국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분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꺼워요 거기다 글씨도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겪을 쉽지 않은 책인데 이걸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선 목사님을 모시고 저랑 첫 번째는 대담을 나누고 그러다 선 목사님이 2강 강의하시고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저랑 약간 또 대담을 해서 이 대담과 1강까지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릴 거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3강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선 목사님과 젊으시지만 굉장히 꾸준하게 공부를 해오신 선 목사님이랑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또 하나보게 이런 좋은 일꾼들이 리더들이 자꾸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선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 목사님 자신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성찬 목사라고 하고요 현재 아까 소개시켜주신 대로 서울에 있는 강서구의 이음숙 교회를 담염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척한 지 4년 차가 되고 있고요 2, 30대, 주로 30대입니다 주로 30대 교인들과 함께 지금 4년 차 목회를 하면서 여전히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이고 강의 시작하기 전에도 목사님께 아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여러 가지 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냥 저는 특별히 인문학자라든가 어떤 특정 문사철이라고 불리는 각 어떤 과목에 대해서 깊게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정리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토대가 될 때에만 비로소 대화가 되겠구나 기독교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리를 좀 해야겠다 저 자신을 위한 과업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형이라는 책이 나왔고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좀 이런 기회가 있고 두 번째로 너무 무겁지 않게 인문 교양적인 어떤 측면에 좀 다뤄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해 주셔서 나온 책을 기반으로 조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가 많이 되고요 사실 우리 손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런 인문학을 공부를 좀 꾸준하게 해오셨는데 인문학을 꾸준하게 공부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 개인적인 욕구고요 지적 욕구가 분명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더 알고 싶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다라는 이제 1차적인 욕구가 있었고 근데 제가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지나온 여정이라 그래야 돼요 신학함의 여정, 목회의 여정 자체가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소위 말해 순복음 계통의 약간 은사, 기도? 이 계통의 분위기, 저랑 완전 다르죠 저의 어떤 타고난 본성과 그런 곳에서 자라오다가 총신대에 입학했죠 그러니까 사고가 정지가 되는 어떤 일들 위험한 바람 왜냐하면 너무 다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신학에 동해서 이 자리에 온 건데 저는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처음부터 다 비판적 사고로 보기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소위 말해 오순절 계통의 신학도 없었지만 사실 그 계통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총신대에서 얘기하는 개혁주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섣불리 다가오지는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건 그때 마음은 좋지는 않았지만 감사한 건 대학 시절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비판적 사고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자동적으로 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7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을 열심히 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공부를 했고 군복 생활을 갔는데 또 한 번 또 여러 가지 충돌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교회 전통에서 자라났는데 군복이라는 그 현장은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선교지와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아놓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군대의 어떤 그 조직의 흐름과 문화에 맞춰서 사역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이질감을 느끼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세계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던 토대를 다시 한 번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었고 두 번째는 군복으로 가서 재밌었던 것은 타 교단 목사님들과의 어떤 교재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신학적 전통이 있고 흐름들이 있구나 심지어 재밌는 거는 이제 다른 교단 목사님 그 목양실에 놀러가면 꽂혀져 있는 책 출판사부터 다 다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이 좋냐 이렇게 추천을 받으면서 좀 읽기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군복으로 있다 보니까 신부님들 법사님들하고도 좀 대화할 기회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일부러 뛰어든 건 아닌데 그런 어떤 자리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내가 몰랐구나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또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이해했던 불교 카톨릭 그냥 다 뭐 죄송합니다만 지옥갈 근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뭔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막 얘기해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때는 그런 어떤 생각이 이제 균열이 일어나면서 제가 갖고 있던 토대들을 이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책들을 찾아보다 보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저의 살아온 삶 자체가 근데 또 지적욕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지금 되게 재밌는 거는 저랑 같이 계셨던 목사님이고 제 선배 목사님이시고 책을 같이 이게 같이 보는 모임을 하셨던 목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무튼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 고등학교도 회심하고 대학을 갈 때 신학교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어린 마음에 생각한 게 아니 인간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신학을 먼저 공부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을 먼저 가서 사회학을 공부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에게 정말 감사하긴 해요 그 기간 동안 성경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너무 무식하더라고요 내가 고등학교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대학교 가서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안 읽히고 물론 번역서들의 문제도 있었지만 너무 독서를 하는 이런 것들이 훈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시험만 열심히 봤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철학 공부하고 다른 종교도 공부하고 사회학도 공부하고 뭐 등등을 하면서 세상을 향한 눈이 자꾸 열리게 되고 사실 그거는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신학책은 계속 봤죠 여러 기독교 보금주의자의 책을 대학교도 여러 권을 많이 읽었지만 그거와 함께 사람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사람은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런 기본적인 공부들을 같이 하면서 이게 이제 시간이 되니까 통합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을 따로 공부했다는 느낌이 거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저도 딱 그 포인트가 한번 왔었었거든요 군목으로 인간했는데 이제 소위 말해 27살 때 담임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설교를 막 써냈는데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잘 모르나 보다? 근데 또 그 당시 나왔던 어떤 좋은 인문교양 서적들을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읽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신학책은 읽으면 대충 흐름을 제가 조금 알겠는데 그런 철학책이라든가 읽는데 용어부터 이해가 안 되고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내가 되게 무식하구나 그래서 그때 아마 한 그때부터 책을 진짜 제가 단언컨대 미친듯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일하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그때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이어가지고 새벽에 뵙거나 계속 책 보고 일과하고 저녁에도 계속 밤 잘 때까지 책 보고 그런 시간들이 조금 반복되고 그때 독서 습관이 좀 길러지면서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읽으면 이 책 좋다 그럼 저자를 보고 이 저자 책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보게 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계속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멍청하구나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야 책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요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정말 도서관에서 개방용 도서관이었는데 책을 읽다가 책상에 빵 쳤어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철학사를 읽고 있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너무 화가 나서 아니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도 공부 잘했는데 철학사 개론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여러 번 다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번역의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아 이게 정말 너무 모르는구나 라는 걸 절감했던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우리 목회를 하면서 인문학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지난 기간 동안에 좀 어떤 좋은 영향이 있었다 생각이 드세요?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서? 어 제가 저는 이제 단언컨대 지금 인문학적 소양이 되게 풍성하다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따가 뭐 강의하면서 얘기했지만 책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이라는 건 사람과 세상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이제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거기에 이제 사유가 쌓이면서 생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을 읽어봤자 얼마나 읽었을 거고 하지만 또 경험도 아직 젊기 때문에 아직 더 많이 쌓아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인문학적 소양이 생겼고 이것이 목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말할 만한 어떤 특정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반대로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수 좀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아야 될 실수를 조금 줄이는 것들 그리고 어떤 분명하게 이제 양육의 과정에 있어서 아 인생이라는 건 참 다양하고 사람의 어떤 기질만이 아니라 살아온 인생 뭐 세계관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 꼭 그런 어떤 어떤 실수를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하게 좀 느끼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인문학이라는 게 뭐 당장에서 먹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제가 근데 뭐 굳이 하나 사례를 들자면 저는 그 뭐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변에 동상애자들이 좀 있습니다 동상애자들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그들을 보면 쉽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랬었었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느 정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인문학적 소양의 사이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넓어지면서 소위 말해 교리적 교의적 어떤 흑백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먼저 저에게 커밍아웃을 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저에 대한 신뢰인데 그 신뢰가 어디서 나왔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뭐 평소에 어떤 관계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내뱉는 메시지라든가 어떤 생각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아 이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 있겠구나 자기의 얘기를 꺼낼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굳이 뭐 하나 사례를 꼽자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앞으로 훨씬 더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죠 메시지를 이제 작성을 할 때도 사실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닌데 다른 분들이랑 좀 많이 다르게 풀어내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 시청자 같은데 아무튼 그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주석도 보지만 사실은 저 혼자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인물 캐릭터 혹은 이 상황 또 문화적 배경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메시지에 있어서 약간의 탁월함이 아니라 차별적 요소는 분명히 주어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지금 교회 안과 밖을 다 얘기하셨는데 교회 안이건 밖이건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사회 문화적인 컨텍스트에서 그 사람을 읽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언어로 말을 하면 저쪽도 저 사람은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게 간절히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자기 방식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처지에서 내 언어로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성도들도 아 이게 설교가 교회에서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포괄하는구나 라는 게 들려지게 될 거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 있고 그렇다고 나한테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걸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 그러면 이제 얘기하러 오죠 내가 너한테 다 동의해줘 네가 다 맞아 그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는 거는 사실은 그런 굉장히 폭넓은 폭넓은 인간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그걸 다 모아서 인문학적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가장 모호한 얘기 같아 인문학적 표현 사실 가장 모호하죠. 그런 걸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목사님 저기 혹시 근래에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투영하거나 바라보거나 대화를 나누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주제들이 있는지 뭐 사실은 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역이 다 그 대상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국면인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저는 코로나 상황이 딱 터지면서 이 코로나를 다루는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을 보면서 아 진짜 우리 인문학적 소양이 정말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단 코로나 상황이 딱 터지니까 제일 먼저 너무 당황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근데 일단 이게 인문학적 소양이 없어도요 성경만 보더라도 말세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전염병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만약 인문학적인 걸 우리가 안 읽었다 할지라도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질병이 기독교 역사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병을 보고 놀라기보다는 그냥 그것만 알고 있어도 대응을 좀 할 텐데 일단 놀라는, 너무 놀라는 것에 놀랐고요 첫째, 너무 놀랐고 아니 이게 인간 사회에 보통 이런... 이런 종류의 재난에 왜 목사들이 놀라지? 이게 첫 번째는 놀랐고요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인수공통감염병이라든가 인수공통감염병이 나오게 된 배경이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이고 이론에서 탐욕을 무한대 긍정하는 문화 속에서 이것이 되어졌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사회를 읽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경한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나온 것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고 경제 시스템으로도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목표자들이 거의 생각을 안 해보고 있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걸 볼 때는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문명에 대한 이해가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더 놀란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해가 안 돼 부족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이건 또 시민사회의 이론으로서의 의식이 거의 없는 걸로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는 시민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교회는 어떤 양식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이것도 놀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것 속에서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가 이후에 이제 애프터 코로나 문명에 어떤 영향을 끼실 것인가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송찰보다는 뭐 유튜브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메타버스를 올라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는 저는 좀 염려가 됐어요 이거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내용들이 정말 심도 있게 꾸준하게 논의하고 같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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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다 동의하고요 저도 아까 뭐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놀랬던 게 목사님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보셨겠지만 과연 이 시점에 예배가 뭐 비대면이니 대면이니 이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에너지를 써야 되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하지 않지? 사회적 어떤 참여라든가 정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인간을 사랑하고 교회 존재 목적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붙들고 있다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좀 그러니까 다 필요한 얘기고 신학적인 얘기인데 더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놓치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속타로 나온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 더 나아가서 이미 사회가 그 사실은 뭐 메타버스는 이렇게 집중하는 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보이거든 필요할 수 있지만 그리고 대중이 거기 들어가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저 기술로 가는 게 과연 맞나? 교회가? 그리고 예배가? 그리고 지금 저 사람들의 그 어떤 시장을 열어가지고 자본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과 동승을 해야 되나? 당연히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우선순위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 가운데 조금 약간 자괴감이 들긴 했었거든요 교회 리더들과 신학적 소양을 가지신 인문학적 소양가격이 결부돼서 이런 것들을 통찰하고 제가 막 뭔가를 재활할 수는 없지만 이런 담론이 조금 더 생산적인 담론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도 마음이 좀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관심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불변하는 진리 이걸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걸 살아낼 거냐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 불변하는 진리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반대로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진짜 그런데 어떻게 들여다보면 사실 급변하는 것 같지만 계속 반복되고 돌고 도는 순환적인 그런 우리 사회에 그런데 옷을 계속 다른 걸 입고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기술이 나올 뿐이지 사실은 인간은 동일한 존재니까 그렇죠. 우리 순환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어떻게 우리도 또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심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우리가 이번에 그런 소양을 좀 같이 기를 수 있는 걸 위해서 이번 강절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 목사님 어깨가 되게 무거우겠어요 갑자기 갑자기 결론이 되게 무거워지네 목사님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에 저는 사실은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한번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어떤 거죠? 이번에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떤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토인이 이런 어떤 대선이라는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이렇게 약간 미소가 띄어지시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회피하는 것도 저는 웃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치라는 게 인간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무관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는 정치 무관심자라 그래도 다 그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나온 산물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인데 무관심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데 이제 교회는 언제부턴가 이제 정치와 조금 별개로 운영된다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또 가만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저 나름대로 약간의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번 대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순간 어떤 얘기를 하면 아마 이제 유튜브 끄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트램을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거기 제가 안 넘어가죠 사실 정치에 대한 얘기만큼 민감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정치에 대해서 논하려면 그 현안들을 논하려면 그 뒤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과 층위를 좀 다뤄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대선 과정을 겪으면서 또 이번 진보 정권이라고 불리우는 진보라는 단어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진보 정권이라고 불리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지지했던 그 정권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인문적 소형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조차가 좀 그렇다 그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진보 진영이라고 불리우고 오히려 인문학적 소형이 더 많은 진영 쪽에서도 토론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토론이 별로 없는 거는 물론 그분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좀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데 이쪽은 토론과 이런 어떤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이런 가치를 표방하면서 그걸 주장하던 그룹 저는 지금 정치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쪽의 전체 진영과 지식인을 얘기하는데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지난 3, 4년 동안은 약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요 아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약간의 어떤 비판적 발언을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는 순간 저쪽 사람으로 저쪽 사람으로 이렇게 된 걸 보면서 저는 한국의 교회 그러니까 사회가 이런데 사회보다도 이런 인문학적 소형이 훨씬 떨어진 교회는 더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사실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조작당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견해가 비정치적 언어로 돌변해서 조작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대선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저는 더 안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다만 그냥 인류의 역사를 흐름을 쭉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퇴하고 있구나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구나 이게 무너져 내리는 게 이번 대선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전 정권서부터 그때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구나 오히려 촛불이라고 하는 대단한 어떤 면에서는 인류 역사에도 기억될 만한 그런 사건을 정점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고하고 있구나 그게 지금 지난 5년 동안 그랬고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될까봐 굉장히 걱정하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지난 5년 동안 못했다고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는 거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성경적 원리와 성경적인 불변하는 진리에 대한 이거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져서 이런 얘기를 좀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기대와 답답함을 한꺼번에 갔네요 나올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아, 이러다가는 우리가 네, 네, 시간이 네, 우리가 인문학 얘기하려고 우리가 인문학 한숨을 논하게 되겠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좋은 그걸 가지신 것 같아요 이런 사실 어쨌든 인문학적 소형을 갖추려면 여기에 시간을 좀 많이 내야 되는데 목사님은 옛날에 군목일 때는 그때는 뭐 군에 있었고 또 뭐 결혼도 안 했고 책을 미친듯이 읽었다고 그랬는데 미친듯이 책을 읽는 게 인생에 한두 번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사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 이후에 목회를 하면서는 본인은 어떻게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우리 책을 제가 이제 그 추천서도 썼는데 이 책을 쭉 읽으면서 느낀 느낌은 독세력이 굉장히 좋다 우리 이분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그걸 또 읽기만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굉장히 잘 정리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 목사님이 참 젊으신데 아직 아직 젊으신데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해내기가 쉽지 않다 이 책 읽고서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비판받아 맞다는 얘기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단순화 시켜서 쓴 얘기를 이 정도 단순화 시켜서 쓴다는 거 자체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판은 뭐 강론을 가지고 얘기하려면 따라간 데서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손 목사님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평상시에 궁금해졌어요 저는 이제 사실 공부에 대해서 할 말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흥미가 있는 책을 물꼬를 터서 이제 그걸 연결해서 읽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만의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저는 책을 무진장 빨리 읽습니다 무진장 빨리 읽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뭐 이렇게 봐라라고 이제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얼마나 빨리 읽길래 무진장 빨리 읽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뭐 지금 손에 드신 그런 얇은 책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 안 걸리겠죠? 이게 1시간이 안 걸린다고? 물론 이제 타이틀을 제가 못 봤는데 아 신학을 다시 못하면 1시간은 안 읽고 조금 걸리겠죠 그런데 책을 굉장히 빨리 빨리 읽는 법을 좀 터득하셨군 그렇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책이 빨리 좀 봐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읽는 사람들의 단점이 있죠 강로원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남지 않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서 중간중간 쉴 때가 있어요 너무 기분 좋을 때가 있거든요 아 뭔가 깨달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어떤 사유 시간들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읽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들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띠질을 다 붙여놨다가 나중에 진짜 인상 깊었던 부분 구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스캔을 떠가지고 그리고 따로 작업을 해 놓죠 분류를 하는 거죠 이제 PDF로 해가지고 저장을 해 놓고 뭐 책을 읽는 거는 결국은 뭐 재미를 느끼고 의지의 문제라서 그냥 빈 시간에 계속 책을 보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는데 이번 얘기는 도움이 안 되고요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다 도움이 안 돼 전체가 도움이 안 됐어요 강의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근데 왜 도움이 안 됐냐면 일단 이렇게 책을 빨리 읽으시는 이유는요 그 전에 기본적인 것들을 꼼꼼히 정리하고 기본적 지식을 쌓아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강론의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느라고 이렇게 천천히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려면 책을 많이 읽으셔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본인이 잘난 척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기본적인 지식들과 또 카테고리, 언어, 표현 방식 이런 걸 익히는 거 시간이 꽤 걸리세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도움이 안 됐고 그래서 처음엔 천천히 읽으실 수밖에 없고 읽은 거 또 읽을 수밖에 없고 처음엔 그런 독서의 방법은 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읽는 거는 이 독서의 즐거움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시간 나는 대로 테레비 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거는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일종의 자기의 취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특별히 따로 해야 될 시간이 없을 정도가 되면 그거는 이제 수준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목회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책을 손에 떨어뜨리지 않고 있는다 그게 좀 그런 편인가요? 제가 지금은 어쨌든 개척을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감당하는 정도의 설교 준비 시간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예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주일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기준으로는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부목사 시절에도 새벽 예배 끝나고 그 교회 안 된 한 두 시간 세 시간 출근하기 전까지 아침 거기서 먹고 그런 식으로 좀 책을 읽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책이 늘 재밌지는 않잖아요 보다 보면 머리도 아프고 책만 보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 학자도 아니고 그럴 때는 이제 재밌는 책을 보는 거죠 뭐 진짜 간단한 책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같아요 이게 진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명분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재미를 느끼든 이 두 가지가 조화되어야 되는데 그 줄타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만의 루틴을 찾아가는 것인데 결국은 습관이 들여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책을 재미를 먼저 느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어쨌든 습관화가 되면 어떻게든 보더라 그 습관화를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니라는 모든 한국 국민의 우리 시민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책을 시험을 보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의 즐거움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책 읽기는 공부고 그걸 하려면 다른 자세로 앉아서 다른 시간을 내야 되는 걸로 생각해서 책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즐거움이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본인이 관심 있고 재밌는 책을 읽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다가 어느 한 30대가 좀 넘어서가 되니까 30대 중반쯤 됐다고 느꼈나 이 지식들이 전체적으로 쫙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과학 따로, 신학 따로, 사회 따로, 심리학 따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공부하다보니 이게 전체가 다 연결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식은 그렇게 통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들어와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그냥 재밌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그렇죠 근데 조금 깊이, 관심이 있지만 피상적이지 않고 조금 깊이 있게 다루는 책을 찾아서 읽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아마 추천인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한테 배울 거는 새벽 예배 끝나고 두세 시간 책을 읽었다고 그랬는데 그냥 책 읽는 시간을 그렇게 좀 그렇죠 확보하는 것 그렇죠 고정적으로 확보하는 건 사실은 기도 시간, 성경 연구하는 시간, 책 보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이 네 가지를 확보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다시, 기도, 성경, 책 보는 것, 운동하는 것 이 네 가지를 그냥 주기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운동은 좀 하십니까? 네, 운동도 합니다 훌륭하신데요 네 저는 훌륭한 사람이네요 네 가지를 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하고 있어요 훌륭한 사람인데요 아니 왜냐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가지를 꾸준히 하는 분들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다 쌓이거든요 기도, 성경연구, 책 읽기, 운동 네, 그거 같아요 저도 이제 운동을 꾸준히 안 했었는데 이제 목사님 앞에서 죄송하지만 40이 조금 넘었거든요 살짝 넘었는데 이 어간이 되니까 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40 정도 되면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운동을 한다 여보세요, 60이 넘어서 하는 소리지? 지금 40이 넘어서 그런 소리를 아 근데 이제 그거를 확 오니까 이거는 내가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좀 더 건강한 삶을 살려면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인식을 했는데 책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느끼게 됐던 거죠 내가 목회를 하려면 이거는 이게 무식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횃소리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팁핑 포인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재밌는 것을 읽는 게 이제 초입 단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저는 습관의 형성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재밌는 걸 읽어야 계속 보다 보면 습관이 들어서 계속 손에 책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무거워지는 건데 계속 이제 뭔가 처음부터 뭐 철학사 이런 거 보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책 안 보게 되죠 네 네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문학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이렇게 무겁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우리 삶의 일부다 근데 목회자에게서는 삶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도와 성경 연구만큼이나 중요한 영역이다 그럼 이 영역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갈까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손 목사님과 첫 번째 강의 우리 첫 번째 강의의 주제가 목회자에게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지금 이미 좀 얘기하긴 했지만 이걸 조금 더 정리하셔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강의가 끝날 때마다 그 주제와 관련돼서 중요한 책 7권을 우리 목사님이 추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 중에서 특별히 좀 중요한 책은 볼드 처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이 보시고 더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길라잡이를 해 놓으셨으니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성찬 목사입니다 제가 이 시간 목회자에게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김영구 목사님과 대담 가운데 일부분 들어있던 내용들일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6년 전에 하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다 기억 못하시겠지만 시대가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AI 알파고와 인간대표 천재기사기 이세돌 간의 대국이었죠 세기의 바둑대결이었는데 결과는 아시듯이 4승 1패로 AI 알파고의 완승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도 깨닫게 되었죠 아 세상이 뭔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떨까요 그림 하나가 띄어질 텐데요 이 그림이 뭐로 보이십니까 강의 안에도 나온 그림일 텐데요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모두 갈색 바탕에 검은색의 점 있는 사진을 갖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신 여러분들은 아마 바로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 어떤 것은 치와와구나 그리고 어떤 것은 머핀이구나 그런데요 그 대단한 이세돌을 이긴 그 대단한 AI는 아직도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AI와 인간의 시선의 차이라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I는요 이진법으로 운영이 되죠 0과 1의 구분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수리적 계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둑은 잘해요 수만 가지의 기보를 가지고 수만 가지의 그 다음 수에 대한 가능성을 계산해내기 때문에 항상 수리적으로 최적의 수를 두는 것이죠 그러나 방금 보여줬던 그런 그림을 분별하는 것은 아직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입력된 치와와 치와와 발음이 잘 안되는데 치와와 라는 데이터를 분별할 수 있는 데이터와 머핀을 분별할 수 있는 데이터 이게 혼용해서 사고를 못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분별하는지 본인 입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을 거에요 근데 그냥 보는 순간 알아요 직관적으로 이 능력을 가리켜 범주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 인간은 AI가 0과 1의 일종의 흑백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것과는 달리 다면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하나의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어떤가요? 네 지금 판다와 원숭이와 바나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묶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둘과 하나로 한번 묶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랑 뭘 묶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으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동양인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하나로 묶는데 서양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원숭이와 판다를 하나로 묶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는 범주화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범주화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을 AI에게 던진다면요 아마 오류가 날 겁니다 기준이 대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뭘 근거로 이것을 분류해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직관적으로 대답을 한다는 것이죠 AI처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범주화하는 뭔가 직관적인 상상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요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다면적으로 보고 다침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시각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은 보인 것을 토대로 그저 본능적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동물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AI처럼 영과일의 이런 수리적 사고 수치적 사고만 할 수 있는 이런 AI도 할 수 없는 인간 존재만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010년대 들어서요 세상에 인문학 열풍이 좀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영과일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이런 이제 점점 기계화 되고 메말라 가는 사회에 대한 어떤 반동으로 일어난 것일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뜬금없지만 이때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게 우리 손에 들어왔었었거든요 뭐냐면요 스마트폰이라는 이처럼 우리에게 한 번도 주어진 적 없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런 어떤 새로운 세상을 안겨준 그 어떤 혁신적인 인물 스티븐 잡스 이 사람이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븐 잡스가 이게 세상에 등장했고 사람들의 모든 이목이 이 사람한테 집중되었을 때 이 사람이 그 어떤 영감의 원천 뭐 어떤 자신의 어떤 이런 개발의 원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아이팟 아이패드 같은 것을 개발하게 된 창조적인 원천은 리드 대학 시절의 고전 읽기 100권 읽기 프로그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어떤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도 해요 애플과 애플은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에 있다라는 이제 발언을 합니다 빌그에츠 역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문학이 없었으면 나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보는 그 SNS의 시초인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도 이런 얘기를 하죠 나에게는 두 가지 취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라틴 그리스 고전을 원전으로 읽은 것이다 즉,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기업가들 즉,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던 인물들이 한결같이 인문학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담고 싶다는 열망이 인문학 열풍으로 불러일으킨 것 아닌가 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 시점부터 인문고전 혹은 인문학이라는 단어가 달린 그런 강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이제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흥미를 갖고 참여는 하지만 지속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문학이라는 것은 당장에 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당장이 나한테 밥을 주지 않습니다 뒤에서 다시 정리하겠지만 인문학이라는 것은요 앞서 말한 범주화 있잖아요 즉, 범주화 혹은 다르게 생각하고 해석하기 등의 어떤 생각의 근육을 키워주는 그런 작업이지 당장에 밥을 주거나 내 삶에 있어서 당장에 어떤 결과나 정답을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인문학의 정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문학 자체를 실용적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냥 자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문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지만 그 실제 인문학을 공부하거나 뛰어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인문학을 배웠는데 뛰어든지를 않지만 그 중에서도 이상한 이유로 인해서 그 인문학 공부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목회자들에게 배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인문학을 기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대담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인문학적 소양이 일반 한국 사회에도 많이 떨어지지만 특히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더 떨어지는 그런 어떤 경향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어떤 직업의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인문학을 접하고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약파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왜 인문학을 기피하게 됐을까 이것을 세 가지 이유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단순히 기피 이유가 아니라 그 기피 문제 원인을 진단을 해야 해답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문제 원인부터 한번 좀 짚어보자 하는 것이죠 기피하는 이유 첫 번째는 저는 이거 같아요 개념의 오류요 인문학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비트게인슈타인 철학자 비트게인슈타인에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철학사 시간에도 잠깐 다루려고 하는 것인데 철학자들 포럼 같은 게 좀 열렸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 진영의 사람들이 한 가지 개념을 두고 열나게 한 가지 단어를 두고 열나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는 것이죠 저기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서 듣고 있던 비트게인슈타인이 한마디 던졌다고 해요 내가 보니 당신들은 같은 철학적 단어를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기는 한데 내가 볼 때는 말만 같이 서로 전혀 다른 정의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 우선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 규정부터 한 다음에 논쟁을 하면 훨씬 더 풍성한 대화가 이뤄지고 지금 굉장히 소모적인 이야기다 라고 한 칼에 조금 그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먼저 그 단어의 개념부터 정립을 해야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을 정리 정의 한번 해볼게요 인문학은 원래는 뭐 당연히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우리는 어쨌든 이제 한문어로 된 그 단어로 이제 먼저 다가오잖아요 인문은 한자어로 해 가지고요 사람 인자를 쓰고 그럴 문자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오해가 있어요 이것을 그럴 문이라고 써져 있다 보니까 이제 문자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것이 아니라 문양 혹은 문의 이런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물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고유한 속성을 의미 그렇기 때문에 인문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이 사람이게끔 하는 고유한 문의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문학이란 아까 앞서 말했던 인간이 AI와 다른 이유 인간이 여타 동물들과 다른 이유 그것들을 파악하고 일구어 내어서 향유하는 한마디로 인간다움을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의를 하면 신학과 인문학이 굳이 충돌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신학도 당연히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왜 회피할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인문학이라는 말과 인문주의라는 말을 혼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주의가 그렇다면 뭡니까 이거 그냥 쉽게 번역하면 휴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전적 정의는 이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거 사전적 정의인데요 읽지 않을게요 너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너무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그냥 인간 중심적 정신 아래 구현되는 모든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문주의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인간 중심적 사고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을 중심에 두고 보는 모든 사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적 사고라는 신학과 인간 중심적 사고라는 인문주의는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이 보이죠 아니요 이것 역시도 역시 다면성을 이해하지 못한 흑백 논리적 어떤 판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 게 우리에겐 다양한 역할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남자 목사인데요 교회에서는 저는 목회자로서의 사고를 합니다 같은 인물이지만 그렇죠 하지만 집에서는 남성이라는 전자의 남편으로서의 혹은 아버지로서의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주의 태동이라는 게 신중심적 사고를 반박하고 깨부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는 신중심적 사고만 하던 중세를 거치다 보니 인간에 대한 갖고 있는 욕구와 어떤 기질이라든가 타고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다 말살되고 메말라 가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중심적 사고를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 사고도 좀 하자라는 의미로 도출된 게 사실 초기 인문주의였어요 그래서 초기 인문주의는 그게 문학이든 예술이든 상관없이 초기 인문주의자라고 불리는 대부분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요 예를 들면 인문주의 시초라고 불리는 에라스무스 같은 사상각 혹은 루터와 칼뱅 같은 종교개혁자들 혹은 미켈란젤로와 같은 예술가들 그런 병행의 관점으로 즉 신과 인간을 둘 다 중심에 두는 그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바라봤던 인문주의자들이거든요 충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좀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인문주의의 흐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처음 등장한 초기 인문주의는 신중심적 사고와 인간중심적 사고를 병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세를 깨 부수고 나온 근대라는 것은요 그 신중심적 사고를 토대로 세상을 쥐고 있던 기독교 세가관과 카톨릭 교회에 대한 반발과 반동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치고 반발해서 반동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이 훨씬 더 격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 등장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인데 이 사람이 바로 니체라는 사람이죠 인문주의자들이 말하는 진정한 인문주의자 이 사람은 인문주의자라고도 불리고 철학자라고도 불리는데 철학을 다룰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건데요 중세까지는 사유의 출발점이 즉 가장 확실한 토대, 토대가 있어요 그 위에 사유를 쌓아 나가는 것인데 그 가장 확실한 토대를 신이라고 봤어요 중세 때는요 그런데 근대로 나오면서 그 근대의 철학을 열었던 시초인 데카르트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코기토 에르구 수미라고 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즉 사유를 쌓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 토대가 신이 아니라 생각하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대가 신에서 인간으로 전환되었음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 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으며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 자체도 부정할 수 없는 바로 생각하는 나를 가장 확실한 것으로 전제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생각하는 나 즉 인간의 이성의 절대화를 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성이 정말로 확실하다라는 것을 또다시 증명하기 위해서는 초기 근대 철학자들은 대부분 다 신에게서 근거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즉 생각하는 내가 정말로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의 근거를 또 신으로부터 갖고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과 인간이 충돌하지 않은 것인데 니체의 눈에는 이 구도가 너무 못마땅했던 것이에요 즉 인간 이성이 중심이다라는 근거를 또 신으로부터 갖고 온다면 그게 무슨 중심이냐라고 이제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 이성의 절대성을 제공해주는 그 신이 죽어야만 인간 이성의 절대성이 주장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중심이 되려면 신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패키지로 기독교도 죽어야 됩니다 그 신을 중심으로 해서 태어난 세계관, 문화, 종교라고 불리는 서구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기독교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절대성에 기반해서 초인과 같은 존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니체의 눈에 볼 때 그런데 중세 천년간 유럽사회에서 인박인 기독교의 가르침 즉, 박애라든지 용서라든가 희생이라든가 우리 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듣는 어떤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볼 때는 좋아 보이지 그런데 이러한 덕성들이 오히려 인간이 초인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아주 흉악한 덕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나약하게 만드는 원흉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독교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이것들은 주인의 문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주인이 됐던 민족의 문화가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리는 노예의 문화로부터 피어난 덕성이다 그런데 이거를 좋다고 사람들이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해서 지금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이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간이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고 초인이 되는 길을 막고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 죽어야 되고 철학적 이유에서 기독교도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신과 종교가 사라져야 비로소 인간의 본연의 가능성이 발현돼서 궁극적인 초인이 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요 현대 인문주의의 많은 맥락은 결국은 이 미체 맥락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인문학자를 꼽으라면 아마 최근에 소천하셨던 이여령 선생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직 왕성에 활동하고 있는 강신주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강신주씨가 강신주씨와 같은 인문학자가 바로 이 철저한 인문주의자인데 최근에 소천하신 이여령 교수를 그렇게 깠어요 그렇게 깠습니다 아니 어찌 스스로를 인문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신을 믿을 수 있냐 기독교를 믿을 수 있냐 이런 어떤 논조에서 까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니체 이전의 근대 인문주의와 니체 이후의 현대 인문주의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니체 이전의 인문주의는 뭐라고요 기독과 양립이 가능해 보여요 신과 종교를 부정하지도 않고 진짜 인간다움을 주목할 수 있고 오히려 진짜 인간다움을 주목하려면 그것을 위해서 신의 존재가 필요하다 라는 데까지 이를 수 있거든요 앞선 예로 다시 표현하자면 좋은 아빠도 될 수 있고 좋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둘 다 양립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도리어 좋은 목사라면 당연히 좋은 아빠가 될 것이고 좋은 아빠라면 당연히 좋은 목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비유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나 니체 이후의 인문주의는 이걸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신과 종교의 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이 그것의 대상이 기독교이고 기독교가 말한 하나님이 될 것이에요 따라서 기독교와 인문주의는 양립이 불가능해요 이것도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진짜 좋은 목사가 되려면 소위 말해서 교회 부응 시키려면 나쁜 아빠가 돼야 된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그럼 목해 포기해 뭐 이런 어떤 사실 이것도 우리 실생활 가운데 있는 구도잖아요 제로선 게임으로 보는 거죠 저는 이처럼 기독교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니체 이후의 인문주의를 가르쳐서 이건 제가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인문주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실 인본주의와 인문주의 같은 말인데 굳이 제가 용어 워드플레이를 해봅니다 인본주의적 인문주의요 초기 인문주의는 진짜 순수한 어떤 인간다움을 추구했다면 이 후대의 인본주의적 인문주의는 신을 배제하고 인간을 근원으로 상정해야만 인간다움을 추구할 수 있고 그럴 때 참된 인간 초인이 된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기독교가 충돌할 수밖에 없죠 기독교는 반대를 얘기하잖아요 참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냥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갈 수 없고 신이 있고 신의 개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제 기독교의 가르침이잖아요 즉 신에게 근원을 두어야만 한다라고요 그래서 이를 신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런 부분에 의하면 현대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인문주의는 인본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인문주의일 수 있고요 하지만 모든 인문주의가 인본주의적이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병립이 가능하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서 강신조 씨가 이여름 교수를 비판하였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 비판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동의하고 있는 인문주의의 개념으로 보면 이래용 교수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인문주의자가 종교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마냥 맞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현대적 인문주의자의 시각으로 이여름 교수를 비판하는 것이지만 이여름 교수가 추구했던 인문주의의 범주와는 좀 다른 것이죠 즉 이여름 교수는 신과 동시에 인간도 중심에 두고 추구할 수 있는 니체 이전의 근대 인문주의적 시각이에요 또한 니체를 기점으로 정립된 철학적 사상으로서의 인문주의가 아니라 그저 니체 이전에 있었던 인간 다음에 주목하고 표현하는 데 주목했던 일종의 예술가적 인문주의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인문주의를 무조건 기피하시는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저 인문주의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본주의와 충돌하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도대체 그 개념이 정확히 뭔지 알고 쓰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인문자만 들어가면 그냥 다 인본주의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도 그냥 인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피하게 되었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같은 단어를 두고 전혀 다른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면 당연히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개념의 오류라고 하기에는 아예 인문학이나 인문주의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싸잡아서 인본주의다 라고 하다 보니까 사탄의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본주의적 인문주의는 기독교와 양립하기 어렵지만 문자 그대로의 인문주의는 양립할 수 있고요 사상으로서의 인문주의는 기독교와 양립하기 어렵지만 예술가적인 인문주의는 양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피 이유는 이거인 것 같아요 목해자와 그리스도인데 인문학을 기피하는 이유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단어 있잖아요 일반 은총 혹은 일반 개시라는 것에 대한 뭘 이해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개시의 방법은 두 가지죠 그림이 나올 건데요 본래는 직접 개시와 간접 개시 뭐 이렇게 구분되었어요 직접적으로 알리시는 알리시는 방식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간접적인 방식은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장인이 아주 명장이 위텔리에서 오신 한 땀 한 땀 수를 놓으시는 그런 명장이 작품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 완성된 작품이라는 것을 토대로 거꾸로 아 이 장인이 어떤 사람이구나 를 유추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실력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거잖아요 같은 건축사 면허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전혀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도면을 그려내거든요 전혀 다른 어떤 예술성이 내포된 건물의 디자인을 그려내거든요 마찬가지에요 이 세상의 신의 작품이라면 그 작품을 통해서 그것을 만든 신이 어떠함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간접적 방식의 개시를 통칭 일반 개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졌죠 중간에 있는 그 타락으로 인한 죄의 문제에요 그래서 직접 개시의 방식이 불가능해지면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뭡니까 특별 개시요 즉 이전처럼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알리면서 소통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이고 근데 무엇보다도 막힘없이 소통하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즉 다른 말로 구원의 방법을 알리시기 위해 특별히 주어진 개시라는 의미에서 특별 개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담겼죠 그리고 일반 개시 역시도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타락의 주체가 아니라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영향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일반 개시적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성경에도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즉 이 세상 자연 만물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새겨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바로 일반 개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역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되고요 그들이 만들어낸 인간 사회 역시 해당됩니다 어쨌든 결론은요 타락 이전이든 타락 이후든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식의 개시가 주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가 향유될 때 하나님에 대해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으면 자명한 사실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같은 사랑의 고백이라도 진짜 말로 하는 고백일지라도 말만 하는 고백과 말로만 들리는 고백과 표정과 제스추와 심지어 비싸고 큼직한 이런 것들을 내밀면서 하는 사랑의 고백은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직접 개시와 특별 개시와 일반 개시의 조화라고 생각을 해요 말의 진정 뭐 말로 1차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에 감싸고 있는 그 뉘앙스들 있잖아요 맥락들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될 때 아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사랑 고백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비싼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건 뭐 자기 마음이죠 아무튼 네 이런 거 그러고 보면 바로 이 일반 개시의 영역이라는 게 바로 이 인문학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이 인문학이 대상으로 하는 영역과 정확히 겹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인문학이 연구하고 있는 그 결과 위에 하나님을 사유하는 것을 일반 개시의 이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과도 별개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 이 일반 개시를 굉장히 등한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특별 개시에 대한 지나친 집중 때문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목회자분들께서도 신학교에 처음 가면 늘 배우는 게 특별 개시 뭐 어차피 우리가 신학을 하는 대부분이 바로 그 특별 개시에만 집중된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은연중에 그 안에 그 인문 소양적인 인문 개시적인 그러니까 인문 소양적인 것들이 다 갈모가리 돼 있는데 우리가 듣는 것은 다 맨날 특별 개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뭐냐면 정통이라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 정통이라는 것에 정립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소리 없는 내전이 발생을 합니다 이 가운데 수많은 이단과 아류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주로 근거로 삼은 것이 뭐였냐면 일반 개시에 속하는 일반 개시로 불리는 영역에 속한 것이었고 결국 인간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 일반 개시의 영역보다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특별 개시로부터 정통의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일반 개시는 무관심 혹은 배제되게 되었죠 그러나 이런 경향성이 의외의 문제를 낳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 성경에만 집중되다 보니 그리고 그 성경을 토대로 운영되고 가르쳐지는 교회로만 집중되다 보니 의외로 이 세상을 탈출해야 하는 곳으로 이 세상을 악한 곳으로만 여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성소기혈론의 문제예요 아니죠 우리 주변에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편말이 있는데 그것들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말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뉘앙스 흐름들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아가 일반 개시를 놓침으로써 하나님을 알만한 것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개개인이 이 땅에서 주어진 자신의 소명을 읽어내는데 제한이 된다라는 것도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 개시를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를 수용한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저 나라로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너에게 주어진 그 특별함을 가지고 자신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소명이잖아요 그러려면 역시나 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내가 놓여진 이 터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일반 개시도 특별 개시처럼 여러분 주목해야 되고 이를 풍성히 누리게 만드는 그 근간이 되는 인문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깊이 이유 세 번째는요 기독교 역사에 대한 이게 부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 기독교 역사 신학의 정립 과정도 그렇고요 기독교 역사에서 인문학의 도움이라는 게 절대적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인문학을 좀 배제하는 것 같아요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신학만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요 실제 그렇지 않았거든요 교회사에서 북직국직했던 사람들의 예를 한 번 들어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죠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정통이라는 것의 범위를 정해놓은 지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놀이터가 주어졌다면 놀이터와 놀이터 기구가 주어졌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놀이터의 기구들을 잘 쓸 수 있는 손잡이 같은 것들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다 더 편하게 놀 수 있게끔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너가 편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의 경계가 이만큼이야 라고 놀이터의 경계선을 쳐준 사람이라고 저는 비유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의 회심전 일생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진리를 찾는 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지만 그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은 믿는 바가 일관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성을 놓고 뇌를 빼놓고 믿는 사람들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 기독교를 떠나 점성술과 같은 미신에도 들어가고 성적 쾌락과 같은 일탈에도 들어가고 혹은 당시 한창 주목받던 사상 철학 종교들을 다 한번씩은 다 발을 담가 봅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에 소개된 대부분의 철학과 종교와 뭐 이런 어떤 사상회를 탐식하다가 종국에는 어디 귀하게 되냐면 그 당시 철학의 끝판왕이라고 불렸던 신플라톤주의 철학에 머물게 되죠 그러다가 회심한 아우스티누스는요 이처럼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넘나들며 진리를 추구했던 그 이력 우린의 표현으로 하면 인문학적 소양이 충만했던 이었기 때문에 회심 이후에는 진리를 추구하던 자에서 진리를 설명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요 그는 지금까지 지나왔던 종교 사상 철학들을 염두한 가운데 플라톤 혹은 심플라톤주의적 철학적 결과물들을 변형하여서 진리를 체계화하고 보편적인 언어와 논리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독교 안에서 옥신각식 하면서 있던 그 내부에 수많은 개념 충돌들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지식으로 정립을 하였고요 나아가서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했던 그 기조의 기독교의 흐름을 반대하면서 개시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습니다 즉 기독교 내부 안에서는 잘 정리해서 서로 간에 충돌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것이고요 비그리스도인들과도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비그리스도인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보편정대로 거듭날 수 있게끔 하였던 게 이 아우스튜누스의 작업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루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문주의는 중세 천년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죠 상공업의 발달로 부여함을 누리게 된 이탈리아 북부 도시 국가들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라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그리고 그 인문주의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은 인간중심적 사고를 언제 제일 잘했나를 떠올려 보니까 바로 그 그리스로마 시대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모턴 그거예요 그리스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그냥 그리스로마 시대가 아니라 인간중심적 사고를 하던 그 방식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들도 그때의 것들을 탐독하고 성찰하고 연구하면서 그때의 것들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바로 아드폰테스 즉 근원으로 돌아가자 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그때의 언어 즉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배움으로써 그때의 고전들을 좀 읽어내자 라는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바로 신학교 당시에 이제 신학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고전이 있기 뿐만이 아니라 성경 역시도 그때의 언어를 읽자 라는 어떤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때 마르틴 루터가 등장하거든요 그는 본래 아버지의 권유로 인해서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법학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법학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현재의 법학하고는 좀 다른 개념 즉 법학을 토대로 법을 토대로 하지만 사회학이라고 이해하시면 그리고 법이라는 제도만이 아니라 그 법을 적용하는 사회 혹은 인간에 대한 이해까지 더 품고 있는 그 당대 가장 앞선 인문 교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아니 인문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제 법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학문을 전공했던 사람이 루터였어요 그러다가 훗날 번개가 자기 앞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자기가 두려움을 느꼈어요 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보구나 내가 이렇게 두려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아버지의 반대를 만류하고 신학 전공으로 바꿔서 나아가는데 그 평안함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뭐였냐면 율법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데 이제 진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카톨릭의 그 심각한 부패와 로마서 말씀의 충동 앞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작업은 뭐냐면 기존의 카톨릭적 성경 이해로부터 벗어나서 이신층의 관점으로 성경을 재해석하고 카톨릭의 그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일이었죠 이러한 과정이 가능했던 것은 뭡니까? 아드폰테스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요 그것을 배경에서 교회에서 가르쳐준 해석법에 천착한 게 아니라 인문고전을 통해서 쌓인 자신의 어떤 교양과 법학을 공부하면서 채워진 인문학교 소양 그리고 고전어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칼뱅 역시 비슷한 코스를 걸어요 칼뱅이 학위를 취득한 건 문학석사 학위였습니다 그리고 법학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가 낸 첫 책은 뭐였냐면 로마 인문학자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이었어요 즉, 기독교사의 획을 그었던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칼뱅 모두 사실은 신학적 인문주의자였고 반대로 얘기하면 인문주의적 신학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다 잘 충만해질 때 바로 새 시대를 열고 그 새 시대에 하나님의 개시를 더 정통적으로 해석하여서 이를 내비칠 수 있는 이들로서 자리매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 역사에 대한 이해만 있어도 우리가 인문적 소양과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인문학을 기피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가장 좋은 교사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배우고 싶게 만드는 교사라고요 배우고 싶게 만드는 교사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기피하는 이유만이 아니라 인문학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역시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역시나 세 가지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인문적 사고의 개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문적 사고란 뭡니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다면적으로 사고하고 다층적으로 사고하는 것 즉,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이렇게 있는 것들을 범주하는 것 반대로 한계를 보더라도 다양한 상상과 다양한 이해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요 이러한 인문적 사고가 소위 뭘 만들어내냐면 창의력과 통찰력 이런 것들을 좀 담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문학만 이것을 담보하진 않아요 인문적 사고는 인문적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이후의 사유를 토대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꼭 책만이 인문적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을 많이 경험하면 돼요 책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많이 경험을 하면 근데 경험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그 이후에 나만의 사유가 쌓여야 인문적 소형이 쌓이게 되는 것이겠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경험이라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근데 책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그냥 수도 없이 많은 책이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난다는 건 내가 원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사람과 사회를 주제로 하는 독서와 경험이라는 인문적 정보 이 두 가지가 전제되고 그것을 토대로 충분히 사고할 때 인문적 사고가 길러지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목회자들 중에 책도 안 보지만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뭐 신방하는 것을 사람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 우르르 내려가서 예배 드려주고 오는 것을 사람 만난다고 하면 안 되죠 1대1의 어떤 깊은 어떤 인격적 교제하는 어떤 이런 만남을 얘기를 합니다 만나도 대화가 아니라 내 할 일말 다 하고 끝나는 것이죠 책 안 읽는 분들도 많고 책을 읽어도 신학적 신학책만 그것도 특정 사조의 특정 주의라고 굴르는 그런 책만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인문적 사고를 통해서 창의성과 통찰력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증 편향에 갇히게 되는 것 계속 그 안에서만 책바퀴 굴리니까 이게 절대적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야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데 그 어떤 특정 주의만이 전부라고 생각 아니면 기독교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물론 한 개인이 그렇게 사는 게 뭐 큰 잘못이겠으면 하지만 목회자들은 다르죠 왜요? 리더잖아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메신저잖아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 인간과 인간 사이는 4D인데 2D로만 본다면 심지어 거기에다가 색안광을 긋었어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인간은 다면적인데 다층적 인간사이는 다층적인데 이런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성도들의 삶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리고 교회와 목사직에 갇힌 사제주의적 리더십을 발현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저 교조적이며 훈계일병도의 메시지를 전하겠죠 나아가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그 메시지 창출에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창의적 사고와 통찰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 표절이 되게 많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 심지어 다른 이들의 설교 표절로 나아가 자기도 아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사람들이 흥미없어 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 인문적 사고의 다른 말은 낯설게 보기 혹은 다르게 보기인데 이게 안 되니까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하다 하다 안 되면 베끼고 베끼면 편하니까 더 안 하고 아니요 인간과 인간 사이 이런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것을 파악할 때 성경의 내용 역시도 다면적이고 다층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듣는 이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생각을요 그리고 듣는 이로 하여금 생각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게 하냐면 자기 삶에 질문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질문이 생길 때입니다 이게 뭔가 옳지 않구나 이게 맞지 않구나 이걸 느끼고 질문이 생길 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이 이끌어지게 되는데 듣는 사람이 기승전 순종 맨날 이런 식으로 가겠는데 무슨 질문이 일어나겠습니까? 변화도 없죠 변화도 없죠 그런 면에서 제가 딴지 걸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목회자 누굽니까? 김영국이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거 하지 마시고 가장 많이 주목받는 목회자 누굽니까? 여러분 기독교 서점 나가면 제일 많이 깔려있는 목사님 책이 뭡니까? 우리 이찬수 목사님도 빼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팀켈러 목사님 책 아닙니까? 왜 팀켈러를 읽는지 모르겠는데 다 팀켈러에요 저도 이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과도한 팀켈러 몰입에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팀켈러 진짜 좋아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팀켈러 읽기는 회의적이에요 그 사람은요 미국 그것도 미국에서도요 남부집 이런 데 아니라 뉴욕 그것도 뉴욕에서도 맨하튼이라는 자본과 문화의 끝판왕이라는 지역적 토대위의 교회를 세웠어요 다만 그리고 그 작업이 한 번 이루어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 계속 바뀌니까 여기 사람들 계속 바뀌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관이 계속 바뀌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뉴욕에 있는 그 불신자들과 한 주에 단 한 시간이라도 꼭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고요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남만 갖는 게 아니라 잡지들도 계속 최신의 잡지들도 계속 본대요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인간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알겠습니까? 당연히 신학책도 계속 바뀌고 성경도 바뀌죠 그는 치열하게 성경을 연구하되 동시에 치열하게 그가 목회해야 될 대상 즉 인간과 인간이 이뤄놓은 사회 그것도 계속 변하는 그 사회에 대해 연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팀켈을 좋아하고 그를 본받고자 한다면 뭘 해야 됩니까? 물론 당연히 팀켈로 읽어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 기록된 방법론과 설교론 이런 것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론까지 이르게 된 그 프로세스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왜 이런 식의 방법론을 끄집어내었는지요 그 비전과 사고방식이요 즉 그가 놓여진 그 일반 개시의 자리와 우리가 놓여진 일반 개시의 자리들이 달라요 전혀 나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팀켈러가 그런 비전과 사보 방식을 얻을 수 있었던 인문학적인 소양이 우리한테 있어야죠 맨날 그것만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만 보면 당연히 연구해야죠 연구해야 되면 저도 계속 봐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다 라는 것이죠 어쩌다가 팀켈러의 결과물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런 소양 없이 그저 미국의 뉴욕이라는 곳에 살던 팀켈러가 정리해 놓은 그것도 공공연대 정리해 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사역을 하려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루터와 칼빈 역시 그러한 프로세스 가운데 자신들의 결과물을 도출한 거잖아요 그 시대에 그 토대를 위해 그 토대 위에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때 이루어진 결과물만을 가지고 의존하는 것은 좀 그렇죠 굳이 그 결과물에 집중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신학적 비전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우리 시대에 인문학적 책을 토대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게 맞는 것입니다 다음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는요 저는 자기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 젊은이들에게 팬덤과 같이 일어나는 어떤 문학 코드가 뭔지 아십니까 뭐 방송 틀어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바로 MBTI를 통한 자기 이해거든요 MBTI 아시죠 성격 유역 이해 그런데 MBTI 유행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앞서 얘기했던 인문학 열풍이 일어나던 그 2010년대 쯤부터 막 등장한 문화거든요 물론 처음에는요 처음에 성격 유역 이해는 MBTI 같은 것이 아니라 혈액형별 뭐 A형 B형 O형 뭐 A B형 뭐 이런 것들 가볍게 등장했는데 점점 성격 유역 이해가 지금 요즘에 애니어그램도 등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당시부터 또 각광 받았던 게 뭐냐면 심리상담이요 그전에는 아주 특수한 정신병 영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던 심리상담 소요가 관심이 폭발적으로 대중화되었죠 둘 다 연관이 없어 보여요 뭐 자기 유역 이해나 이 심리상담 그러나 이 유행들의 기저에는 저는 자존감의 부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인간의 성장 과정 즉 발달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이 자기 이해 과업은 본래는 그냥 사람들과 많이 관계하고 연결되고 사회와 연결되는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자기 이해였는데 점점 사람들과 연결이 끊어지고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자기 이해가 약화되는 이런 경향이 발생합니다 자기 이해라는 것은 항상 자기가 바라본 자신과 타인의 이에 비추어진 내 모습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이 후자가 사라진 거예요 타인의 이에서 비추어진 내 모습을 볼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어쨌든 이로 인해서 상실된 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것이죠 성격 유역 검사라든가 상담신이라든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기 이해에 그에 따른 자존감을 어찌 얻을 수 있습니까 즉 앞서 맨 처음에 보였던 그림 있잖아요 똑같이 갈색 바탕의 검은 점 세계인데 난 쿠키가 아니라 치와와야 인간을 괴로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나는 다 똑같이 생겼지만 나는 나야 나는 달라 이걸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요 제 생각에 자존감은 절대성과 상대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내 존재 가치에 대한 절대적 중거가 있다는 의미의 절대성인데요 이는 대부분 종교로부터 제공이 됩니다 특히 기독교 신학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죠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즉 일종의 신적 존재 즉 특별함을 가진 존재라는 이 얘기를 해줘요 동시에 물론 죄인이다 라는 얘기도 분명히 해 주지만요 그렇다면 상대성이란건 어디서 개발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문적 사고로부터 나옵니다 즉 내가 남들과 뭐가 다른지 혹은 남들에 비해 어떤 특별성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인문적 사고에서 나온다고요 이거는 여러분 신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과업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여령 교수가 인문학을 이렇게 정의했었어요 뭐냐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학문이라고 인문학에 대해서 정의했어요 그러고 보면 사실 인문학에 대한 정의와 신학이 얘기하는 정의가 거의 비슷해요 사실 그거에 대해 답하는 것도 신학이잖아요 인간이란 어디서 출발했고 그러고 보니까 시타르타 아저씨가 했던 질문하고도 다 연동이 되죠 그게 그거의 신학과 인문학이라는 게 별개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의 특별성에 대해서 신앙이 너무 성숙하여서 성령에 의해서 제공되는 비전 즉 자신의 소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 부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자기 소명을 발견하는 것 역시도 자기 이해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 이유에서 즉 상대성에 기반한 자존감 나아가 그 자기 이해가 자신의 소명을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문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 자기 이해가 현저히 떨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떨어지니까 뭐가 안됩니까 소명을 구체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로 그냥 퉁쳐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그냥 인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손성찬이다 나는 나다 인것처럼 그냥 목사로 퉁쳐지는 것이 아니라 땡땡을 위한 목사로 부른받았다라는 소명이 구체화되는 작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냥 목사가 되고 다 조용기야 다 억한음이야 다 희찬수야 다 그냥 팀켈러가 되려고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하신 분들 계실걸요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는데 이 중에 난 김영국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뭐 또 다른 나들목교회를 세우고 싶다 정신 차려야죠 그렇죠 그럴 수 없죠 저 사람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주어진 소명도 다르지만 노저히 있는 문화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갖고 있는 달란트도 다르고 즉 손성찬 손성찬이라는 존재가 먼저 되고 나라는 사람한테 주신 구체적인 소명과 또한 나라는 사람에게 보내주신 그 인간들 그 인간들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게 또한 역할이 되는 게 그것이 구체적인 소명이겠죠 즉 인문학적 소형의 발달로 자기 이해가 강화되면 자존감의 문제를 넘어 세상을 사는 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주어진 역할에 비추어서 자신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춰서 자신의 독특한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 찾아가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인문학이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사랑을 위해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주신 대개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개명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이건 뭐 풍산기나 이런 거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뭡니까 대상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1차적으로 특정 개인을 사랑하는 데는 폭넓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관에 의해서 한 사람을 흑백 논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흑백 논리로 판단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으로 즉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자로 제껴놓은 순간부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문학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의 다면성과 다층적일 수밖에 없는 삶의 궤족들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렇게 쉽게 흑백 논리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그의 삶을 더 깊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더 잘 사랑할 수 있고 어찌 사랑할지에 대한 더 적확한 지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도 비유로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남녀가 처음 만날 때 연애 경험 없는 사람 만나는 걸 꺼려하거든요 그렇지 않으셨나요?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시나? 꺼려해요 왜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아마추어 같고 늘 알려줘야 돼 내가 뭘 원하는지 피곤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좋다고 연애를 잘 합니까?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신학 공부를 했다고 이웃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연애같이 열정만 있다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인문학은 바로 일명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인간 사회를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코드가 바로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와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동전의 앞, 뒷면이거든요 진짜 세상을 사랑하려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만든 이 사회의 구조 세계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건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선지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해는 직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선지자들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들은 유리구슬 보면서 예언하는 사람? 혹은 직통개시로 받아가지고 바로 입으로 쏟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즉 자신의 소명이 확실하게 확정된 상태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맹목적으로 자기 귀에 들리는 예언을 발설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구조, 흐름, 그리고 지배적 세계관에 대한 이해 심지어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충동되는 심장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철저하게 지성적 메시지를 내어놓은 게 예언자들의 그것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들려지게 됐던 것이죠 이처럼 인문학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인간과 인간 사회에 대한 이해를 가져다 댑니다 이것은 절대 기도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이해한 만큼 보이는 거죠 다만 그 기도는 그 이해한 것을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지 이해는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말씀을 봐야 되고 사람을 이해하려면 인문학 봐야죠 사회를 이해하려면요 그렇다면 인문학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흔히 인문학은 문사철로 대표됩니다 문학과 역사와 철학 거기에 예술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갑자기 숨막히죠 저도 숨막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인문학을 어렵게만 접근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문학이나 예술을 표현하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담고 있는 사유나 생각들을 감상들을 표현하는 법 문화, 예술 역사를 그 표현에까지 이르게 된 맥락과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철학은 그 대상에 대한 사유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대상도 이 범죄에 포함됩니다 순서 또한 생각 없어요 뭐 표현이 먼저 나와도 되고 사유가 먼저 나와도 되고 맥락을 먼저 보셔도 되고요 그 뭐 아무튼요 그런데 이게 단 한 사람 혹은 하나의 사물 정도가 아니라 인간 사회 뭐 세상 전체로 넓어질 때는 문사철이라는 독립된 학문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인문적 사고의 하명이라고 할 때 결국은 사유하는 것 맥락을 짚어내는 것 그리고 표현하는 것의 학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과 이 총 8강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당연히 저는 인문학 자체를 나누지 않습니다 제가 문학과 역사와 철학, 예술을 다 알지도 못하고 그런 실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게 인문적 사고였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그 인문적 사고를 지금 여러분들의 인문적 사고를 함양하는 그런 걸 나눌까요? 만약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오셨다면 낚이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문적 사고를 철코 함양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 줄 수도 없고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단순해요 인문학 공부를 통해 전제된 정립된 정보를 전제로 끊임없이 표현하고 사유하고 맥락을 짚어보는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적 사고를 내가 기르고 싶다 그렇다면 간단해요 우리 국민학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국민학교 다니셨을 텐데 국민학교 1학년 때 봤던 그 과목들 있잖아요 뭐요?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이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많이 보시고 쓰고 혹은 뭐 사람들과 말하면서 나누고 듣고 그러니까 인문적 사고에 발달은 왕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책 많이 읽고 읽은 것들을 충분히 사유하여 소화한 후에 표현해 내고 싶은 것들을 쓰면 됩니다 이런 작업들이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만의 사유가 생기고 이게 파편적인 어떤 정보 지식들이 통합되는 그런 어떤 관점들이 장착이 되고 또 나만의 표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문학이라든가 인문적 사고에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대부분의 인문학 강좌가 시도하는 방식은 뭐냐면 문학을 통해서 인문적 소양을 길러보는 훈련입니다 고전을 통해서 인문하는 것이죠 특별히 문학 작품이요 그런 고전 문학이 고전이 된 이유는 그만큼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철학적 사유를 담고 있고 그 인물과 사회를 담고 있는 역사적 맥락과 호흡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아주 아름답고 수료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이거든요 이 고전 읽기를 그냥 잘 하면서 이걸 나누면 조금씩 소양이 많이 빨리 일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문학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고 그럴 능력이 없어요 물론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예술을 해보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고 뭔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저는 예술에도 문외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인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썸머리 해본 것입니다 이 썸머리만 해도 아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 이해가 장착되면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문 교양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그냥 인문 교양 얘기가 아니라 저라는 목사 즉 기독교적 관점으로 본 인문 교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 뒤에 보면 추천도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한 1, 2년 사이에 나온 책들인데요 제가 여기서 추천하고 싶은 책은 두 권 있습니다 이여령 교수님의 책들도 나쁘지는 않은데 첫 번째는 김용규 선생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쓴 그리스도인은 왜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되게 얇아요 요거 정도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정일님이 쓴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 이 책 되게 좋습니다 이 책 되게 좋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서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강의 잘 들었는데요 전 아주 많은 생각을 다시 정리하게 되고 몇 가지는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셔서 니체 이전의 휴머니즘과 그 이후에 휴머니즘 같은 거 정리해 주신 것 휴머니스틱 휴머니즘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왜 인문학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 불편해하는가 사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풀어주셨고요 그것도 아주 좋았고 여러 가지 다 좋았습니다 또 약간 우리 목사님들이 들으시면서 불편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도 안 만나고 책도 안 읽는다 이건 정말 좀 심각한 문제죠 사람도 안 만나고 책도 안 읽는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도 찔리기도 했고요 정말 다 좋았고요 가끔 제 이름을 자꾸 얘기하셔서 불필요하게 제 이름이 나오지 않아야 될 때인데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좀 불편하게 흥무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걸 모케와 인문학이라는 주제를 했는데 이건 오늘 첫 번째 강의만 듣기에는 그냥 그리스도인과 인문학 이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그래서 일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도 이 강의를 좀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추천을 해야 되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문사철이라고 하는 거에 일단 문학, 역사, 철학 너무 어려워 보이죠 예술 뭐 이렇게 하면 다들 그건 뭐 먹물 먹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손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하시는 것도 처음 들었고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와 잘 정리해 주시고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다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구나 제가 원래 100살까지 살 수 있는데 이거 준비하다가 99살까지 밖에 못 살 거예요 1년 줄었군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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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스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8강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92세로 끝나나요 끝나나요 네 정말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강의를 제가 들어서 사실 뭐 더 하고 싶은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제 한 시간에 조금 추각을 하다 보니까 좀 쳐낼 거 많이 쳐내고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사실 좀 충격적이었죠 이 문학을 잘 하려면 네 초등학교 일하고 읽고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두 가지는 들어오는 거고 두 가지는 나가는 건데 읽고 듣기와 쓰기와 말하기 사실 그것만 잘하면 인간은 정말 훌륭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지금 추천도서를 얘기하셨잖아요 추천도서 얘기했는데 그 책들 중에서 이 책들 중에서 7권의 책들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서 조금 예를 들어서 좀 쉬운 쪽부터 어려운 쪽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난이도로 얘기하면 제일 쉬운 책은 7번에 있는 문학을 하나님께 사실 왜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인문학은 원래 하나님껀데 인문학적 소형이 떨어진 제목이군요 제일 쉬워요 제일 쉬고 먹다 듣다 걷다라고 최근에 나왔거든요 이게 인문학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사유하는 거구나 그냥 일상에 대한 사유를 하는 거구나 또 이혈영 선생님이 굉장히 달변이셔서 거의 유고집 비슷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혈영의 마지막 수업은 기독교 책이 아니라 네 네 네 일반 책에서 나온 건데 비슷한 결이에요 비슷한 결인데 둘 다 쉬운 책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인문학을 하나님께도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사유가 들어가는 게 공부한 나라는 생각하라 인문고전들을 토대로 좀 어떤 그런 사유들을 좀 풀어나간 부분들입니다 그것도 좀 쉬운 책이에요 네 네 그게 좀 기본적인 책이고 그 다음에 좀 볼 게 네 네 김용규 선생님 거라든가 네 네 네 박양규 선생님, 이정현 선생님 이런 책으로 네 네 대충 그렇게 나눠보면 좋겠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사실 이런 책들이 재미있어지시기 시작하면 사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쉬워질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좀 쉬운 책 재미있는 책부터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네 그런 얘기를 좀 나눴고요 이런 인문학적 소형이 우리 목사님에게는 설교할 때 설교를 구성할 때 특별히 어떤 영향을 주나요? 어 제가 뭐 딱히 아까도 저희가 좀 대담할 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뭐 딱히 인문학적 소형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 그냥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뭐 답할 거리가 사실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듣는다 좀 다르게 생각 다르게 보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저희 교회에도 안 믿는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면서 같이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집중을 잘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설교 가운데 좀 생각한 부분들 있잖아요 단순하게 A, B, C, D 이 흐름이 아니라 어떤 단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지금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의 어떤 진리와 좀 매칭을 해서 변증력 설교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표현이 좋겠네요 변증적 관점으로 조금 더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것 같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변증적도 그러면 또 오해할 수도 있어서 왜냐하면 또 신학교에서 변증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네 네 네 근데 이제 변증적 설교라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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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제를 이미 믿는다라는 토대 그건 본인이 갖고 있는 설교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3위 일체가 이루어지면 누가 들어가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언어나 내용이 어렵거나 심오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은 내 설교를 초신자나 불신자들이 이해를 못해 그게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가 어려워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만 쓰는 언어, 우리만 이해하는 언어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우리만의 논리, 그리고 우리만의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심오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따분하고 늘 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꾸준하게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요즘 목사님은 특별히 요즘 관심 가지고 읽고 있는 책이 있으세요? 저는 주역과 명략에 아니 이제 주역과 명략이면 이제 운세를 보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읽게 된 사실 계기가 있어요 사실은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불신자고 근데 제가 만나면 어떤 사람보다 자기 확신이 강하고 되게 행복감이 높습니다 저보다 행복해요 행복감만 보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경력의 여유라든가 본인의 능력이라든가 이 친구를 전도하는 게 저의 큰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막 기술을 들어가고 강요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만났는데 이 친구가 꽂혀져 있는 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언제부터 명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명략은 운세, 점 보는 거거든요 무슨 자기 확신에 살던 사람이 무슨 점을 보고 운세를 보냐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다 철학의 문제다 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 어 그래? 내가 좀 잘못 이해했나?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여기에 몰입해 있고 이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내가 이 친구랑 대화를 하려면 이거에 대한 기본적 소양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주역은 이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책은 아닌데 어쨌든 뭐 주역이든 명략이든 그게 토대가 된 어떤 흐름이라든가 그것에 대해 설명한 책들 좀 봐야겠구나 하고 보고 있는데 매료됐어요 글로 넘어가면 아 그리고 보니까 이 친구만이 아니라 좀 배웠다 똑똑하다 하는 분들이 점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근히 많은 분들이 이쪽 동양청 주역 세계관에 몰입해 있고 그걸 토대로 조금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대화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나온 책이 있어요 명리학과 기독교의 제목은 까먹었는데 두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나온 책이 있을 거예요 아마 최초일 것 같은데 좀 그거 보면서 또 많은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어떻게 좀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좀 그림도 조금씩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도 저도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막 떠오르긴 하는데 그걸로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뭐냐면 목회자들이 좀 밖에 나가서 넌크리시안들과 좀 많이 만나서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반드시 만나는 지점이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이상한 강박이 있어서 다 설명해 주고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까도 얘기한 특별개시에 대한 오해로 오는 건데 일반 개시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는데 특별개시가 워낙 우월한 지식이에요 사실 우월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만 하는 거죠 실제 실체는 없는 그래서 그런 주제가 발견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다 진화론이랑 부딪혔다 그럼 진화론을 좀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과 책을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이 사람을 돕고 싶은데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아는 걸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부가 붙지 않는가 그건 단순히 꼭 이렇게 철학적이지 않아도 돼요 우울증 형제를 만났다 동성애 형제를 사람을 만났다 또 아주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을 만났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설교 세미나에서도 얘기했죠 파카 생각나시나요? 파카? 제가 그 세미나만 안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나 그것만 안 들었습니다 안 들으셔도 되니까 좋습니다 이걸 제 말로 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설교 세미나에서 설교를 구성할 때 파카라고 하는 그걸 사용하거든요 그걸 꼭 사용하시라고 제가 목사님들께 추천을 해요 프로포지션 명제가 있고 그러니까 설교를 전할 메시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언스가 있는데 청중 청중을 해석하는 거죠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설교에 관련돼서 청중의 상태가 어떤지를 써보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상당 부분이 일반 게시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문학적으로 이해가 됐을 때 이문학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게 좀 그런데 네 맞습니다 그냥 청중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때 다층적,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다층적으로 이해해서 이 주제와 관련돼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라는 걸 정의해 써보는 거죠 일종의 본문을 엑소지서스를 한다면 주석을 한다면 이번에는 청중을 엑소지서스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P, A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C, A, R은 C는 컨텐트고요 내용이고요 A는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적용할까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뭘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R은 리스펀스인데 들으면서 어떤 반응이 생길까 기쁠까 두려울까 놓쳤다는 아쉬움이 들까 이런 감성적인, 그래서 사실은 약간 지정의적인 거죠 컨텐트, 의지적인 결단, 정서 반응 그래서 파카라고 하는 걸 쓰는데요 사실 어디언스를 분석하는데 제가 목사님들과 설교 세미나를 해보면서 어디언스를 쓰는 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디언스와 분석이 너무 목회자적이야 너무 교회적이야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세계 우리 안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파카라고 하는 틀도 좋지만 그 틀을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을 특별히 어디언스를, 청중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들은 파카는 사용하지 않지만 비슷한 어떤 프로세스를 하시겠어요? 뭐 그렇게 이렇게 딱 구조화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좀 생각을 하죠 하지만 문득 든 생각이지만 내가 왜 듣지 않았을까 그거를 꼭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들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언제 열리나요? 네 첫 번째 강의를 굉장히 유쾌하게 저는 들었습니다 이 강의는 어차피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 성도 지도자들에게도 추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라도 들으시고 아직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신청하시면 온라인으로 또 다음 주 월요일날 3강, 4강 이어서 매주마다 2강씩 릴리즈가 되니까요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아주 인문학의 향연 인문학의 향연 향연이에요 사실은 한 주제를 한 주제만 가지고 8번 해야 되는 사실 과학만 가지고 8번 해야 되고요 철학만 가지고 8번 해요 그렇게 해도 모자르는 사실은 안 되는 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냥 하나씩 다루면서 이걸 전부 한번 쫙 맛보니까 이건 부페죠 그렇게 깊은 맛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부페에는 다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강의를 우리 하나복에서 오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것도 우리 내부의 형제가 그것도 젊은 형제님이 이걸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저는 우리 또 하나복 운동의 또 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진짜 저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 집에 가서 혼자 멋진 저녁을 해 먹어야 되겠다 저를 사주셔야죠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좀 깊은 대화들 더 많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3강과 4강에서 우리 손 목사님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